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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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. 응, 구독해 줘야. 어, 배고파. 어, 배고파? 아빠가 서진이 주려고 갖고 온 게 있어. 뭔데? 나와라, 뿅. 오! 나와라, 뿅. 나와라, 뿅. 짜잔.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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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로 짜장면이 아닐까? 짜잔! 아빠는 이거! 아빠는 이거! 서진이는 이거! 아빠는 매콤 떡볶이! 서진이는 크림 떡볶이! 우리 만들어보자! 자 이제 요리를 해볼까요? 이제 요리를 해볼까요? 네! 짜잔! 치즈 넣어야지! 오! 그게 뭐야? 치즈! 거기다 치즈를 넣는거야? 엄청 맛있겠네? 응 우와! 나는 매운 떡볶이야! 나는 여기에 계란을 넣어야지! 슝! 아빠가 이렇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! 나는 내꺼가 단날이 뜰 것 같아! 그래! 한번 먹어볼까? 아빠는 계란 음! 맛있어! 음! 내꺼가 더 맛있는데? 어? 그래? 응! 음! 맛있어! 맛있어! 굿! 내꺼 진짜 맛있지? 응 효진이도 먹어볼래? 다 먹었다 아 다 먹었다 아 배불러 그니까 배불러 아 배불러 아빠 것도 엄청 맛있고 소진이가 만든 것도 엄청 맛있었지 내 것도 맛있어 여러분 안녕